자 오늘 찍을 영상은 공포술래잡기 게임 인사일런스를 가져와 봤고요 이게 소리를 내면 괴물이 쫓아오는 공포술래잡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제발 술래 걸려라 제발 아니다 큰일났다 안녕하세요 대미님이에요 이거? 어 나 저... 저한테요? 그거 대미님 오케이 대미님이랑 투기님 오케이 같이 있네 우리? 페이스 고 가자 가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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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 ㅋㅋㅋㅋ 아니 잠시만요 저 사람 이 소리 들었는데 왜 저한테 그려도 돼요 아 왜 저한테 그려도 돼요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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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주세요 도망가 봐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한번 봐준다며 한 번 봐준다며 한 번 봐준다며 한 번 봐준다며 저 아직 도망간지도 못해서요 오브레시 좀 꺼줘요 아 예예예예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브레시 키고 가자 이게 규칙이 뭐냐면 이런 차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차를 수리해서 탈출하던지 아니면 무기고 문을 열어서 총력권에다 괴물을 쏴주기던지 돌증하나거든요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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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까마귀 소리 나니까 저쪽으로 갔을거야 나 이쪽으로 가자 지금 차 나 바퀴 하나 있어 쓸모없는가 나도 바퀴 있어 키랑 기름 키랑 기름 키랑 기름 오케이 오케이 이몽아 너 살아있었구나 디안 뒤졌는데 이제 올거야 이제 올거야 손 좀 꺼 꺼 꺼 꺼 꺼 집에 누구 있는거 같은데 빛나는데 아닌가 이미 털린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둘기 지쳤는데 둘...둘...둘게네임 안돼 둘기야 아 아까 여러분들 차 기름 둘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차 기름 둘 다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이걸 버리고 이렇게 가져가자 이거 나 혼자 도망치는 깎았다 오케이 주변에 괴물이 허나 또 없는 곳 쥐 저기 있어 뭐해 쥐 여기서 찍찍대잖아 누구야 양평은 새끼들아 찍찍대지마 이 개토라이 아니씨 밤이 안하냐고 열쇠까지 찾고 왔다고 나 지금 열쇠 찾았어? 뭐 필요해 이제? 열쇠까지 찾았어 저 이제 기름 안 나오면 끝이에요 열쇠 기름 둘 다 찾아왔는데 쥐 새끼들아 빨리 나 기름 찼어 기름 찼어 가자 기름 찼어 가자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moving 차 차 it 어 탈추이다 됐어 우리의 낙추이야 IZA 미쳐라 우린де 하하하 하하하 우리 다가 어 여기에서 어 뭐야 우리끼리 탈출해서 다른 사람들도 탈출 못한거야? 아니요 이제 저희가 문이 뚫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을 뚫린 상태니까 거기로 나올 수 있어요 탈출 아 다른 사람들도? 네 어 진짜캐리 했어요 저 배터리도 찾고 찾기도 찾고 삐이잉 요 찍찍 어떻게? 찍찍? 이 누르면 찍찍할 수 있어요 이 쑤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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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아 사람 찾으러 가자 사람한테 찍찍하러 가자 배돌이 나왔어 Lud 귀멀림 요기해요 아까 트롤처럼 한건 뭐야? 나 아니니까 근데 쟤도 지같이 생기지 앞에 아 아 아 으 으 나는 아 아 아 생쥐 소리가 크게 안들려요 크게 안들려요 두마리인가 세마리가 자꾸 옆에서 찍찍거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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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케이 마가오 탈출하라고 힘내라고 할수있다구 삐잉 아 제가 이번엔 술래걸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 지안술래가 끌났다 지안 이 악물인다 오 원래 지판바지 나왔어야 되는데 텐 precisely 아무것도 없어 오올 옆에 있겠네 헤헤헗 옆에 창고도 있네 찾으면서 찾자 혹시라도 번호 찾으면서 찾는게 배터리까지? 뭐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으아! 뇌볼... 주민님 가만히 봐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만 따라와보세요 앞에 누구세요? 집안에 계신분 누구세요? 저요 저요 어우 줄기님이세요 더 빨받다 도망가 더 빨받다 도망가 더 빨받... 더 빨랐다 도망가 제미님 어디가 나 제미님이 엄마 좋아한 줄 알잖아 어디갔어 누굴까 왜 이렇게 잘 봐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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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제미님이 너무 좋아서 왜 여기 누구 있어 저보다 살찐 맛있어보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절개님이 있었네 죽여 죽여 뭘 따라가 죽여 누구일까 여기 누구 있어 누가 이는데 누가 이는데 다 사비도 잤네 그럴까 뭘까? 이쪽에 두 가지. 나요. 나요. 삐익! 열심히 뛰어요, 재민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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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헣 유빈 저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 못 찾았는데 뭐..뭐 못 찾았는데 동그라미 X 네모 찾았는데 세고만 찾는데 야 무기고 안내해 가자 니 색이 안다며 가자 야 하나는 뭔데 빨리 가 일단 가 무기고 위치 알아? 몰라 몰라 없어요 없어 없대 거기 없으면 안돼 저기 딱 귀신 야 괴물아 기다려봐 우리 총 좀 꺼낼게 야 총 좀 너 언제 회수했니 괴물 아 저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이쪽 요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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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내봐 안내봐 괴물이 왜 이렇게 작해 엠병 지한테 솔총 찾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알려줘 이걸 야 어디라고 야 안내해봐 최종 흑막은 이무기 아닐까? 아 진짜 빨리 찾아야지 뿜밖에 안 담아서 시간이 안 맞다고 이쪽이 어디에요 야 빨리 빨리 기업이 왔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떻게 바로 알아 얘는 쟤는 가입이라서 괴물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 동그라미 5였고 동그라미 5 X가 8이에요 어? 네모가? 네모가 4에요 그 다음에 2대 3번을 모르는거잖아 우리가? 다 찍어봐 찍어 찍어 오 맞아 궁 찍었네 맞았어 왔다 왔다 총 챙겨 총 챙겨 가자 야 야 야 미치해 아니 포기를 출진 괴물 죽여 괴물 죽여 괴물 주어줘 괴물 죽여 굏여 괴물 죽여 템프사스 이번 영상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